한국국토정보공사 어? 어? 아 이번주 2승자가 누구래요? 아우 못된 여자야 그만해 주겠어요 망원 모닝 왕명실 대생 본그레이믄다 선인가요 박현빈 잠실 토박이 장식 토박이 깜찍려 몸화 주의 사망 김가요 사자리아 할보치 유산슬 간소유 시식불가 연왕법석 만원 모닝 입성 박현빈 대 김가현 도전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 시작 아하 두 분자에요? 네 상대 도전자를 확인한 박현빈의 반응은? 못된 여자 그죠? 맞죠? 아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김가현 씨 함께 하게 되세요 영광입니다 팡팡 쓰세요 현빈 한번 믿어봐 배고파도 안 먹어 김가요 김가요 십만 원 다 쓰세요 하 현빈의 상대 도전자 김가요를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제가 미용실을 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되게 바빠서 여기 핀 좀 집어줘요 이거요? 이거야 이거 이거요? 남자에요? 그럼 남자에요 20대에요? 어 20대에요 완전 좋아요 남자 누구야? 박현빈 씨 박현빈 씨 미안해요 제가 이긴 것 같아요 화이팅 또 지워야 되나요? 네 네 지금 머리 하나 말아드릴까요? 저요? 네 왜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처음 만난 피디에게 대뜸 머리 손질을 해주겠다는 가현 씨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스타일이 완성될지 눈을 떠주세요 다시 찍어봐요 분명 차돌박이 헤어스타일 이게 차돌박이 머리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차돌박이 머리라고요 차돌박이 머리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손에 만약에 이 컬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개 그리